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얘 그거 했어? 뭔데? 어제 데프트님이랑 대화하던데? 일단 여기서 이 한번 끌어볼게 이거 끄면 도벽으로 존나보는거 알지? 근데 랭가라 들어가도 되나 모르겠지 그냥 카르마 데리고 가든가 일단 이 스마트게 안쓰는거 있어? 아예 안해봐 거리로 모른다 카르마 탑인데? 카르마 탑인데 여기 있는데 분위기가 안좋은데 랭가 보인다 돈을 뚫고 가야되는데 야 근데 이거 일단 나 주화다 상호사 아니야 E는 스키샷이 생명이다 알지 일라오이는 스키샷이 생명인거 알지 신중하게 쏜다 와아 맛있다 가아아 골프 터졌어 이거지 내 심중함 어때 인정 나쁘진 않은데 하나면 신중해야된대 마마먹으면 신중하단 말인다 아 큐 뒤에 주화 먹어주고 마마 주 라인클리어 도와주는거 인정해? 하나 큐로? 그냥 한 대만 쳐줘 끼 애매한거 하나만 쳐줘 아 2개 오오 카이사 너희 무빙 야 이거 마나 막 써도 개꿀이네 그냥 주화 때문에 큐 큐 아 아 이렇게 짧아? 아 2쿨 몇초야? 라인 비지마자 이거 떠올릴 평타 강의인거 좋아서 압니다 아 아 아 아 아 눈치 보이잖아 이거 아 눈치 보이잖아 이거 아 채팅창 채팅창 눈치 좋나보여 이거 아 어떡해 이거 아우 개새끼 이거 야 이 개새끼야 이거 눈치 보이잖아 이 개새끼야 힝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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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힝 Halfch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괜찮아 나 빛? 바로 숭절했어 랭가 와서 스킬 팠써도 지었고 밭도둑 너무 밭도둑인데 쟤 돈 얼마 뜨지? 나 패시브로 터뜨린 돈 2백씩 왔어 집 안 가는 거 뭐야? 나 탑 불길 떴는데 집에 안 가야지 미쳤구나 진짜 미쳤구나 나 왔는데 인지 알지 내 느낌 무심해? 펜트 흘려놓고 이송 내가 더 빠른 거 인정하지 이송! 라임 밀면 라임 밀리밀 라임 밀리밀 야 이거나 하자 이거 그냥 개재밋네 아 이걸 왜 구원 척하고 있냐 민석이 불클 인정이야? 오케이 아쉽다 민석이 이걸로 구원을 척하고 있네 아이씨 아니 아무리 서풋이라도 모르지 구원이랑 비사이밍스 지쿠인인가 이거 그냥 딸까리 아니야 그냥 미안해 미안해 내가 미안한 거 같아 잠깐만 오케이 아 좀 세게 나오네 이형 니가 누나가 무조건이지 일단 랭가 탑에 뭐였거든? 저 형 번방지다? 탑에 보이다니 퀸치 개피인데 일단 나 들어왔는데 못봤어 이거 아드 퀸치요 빵빵 이따 넘어거라 퀸치 아 아 퀸치 아 괜찮아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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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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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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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라임프 존나 느리다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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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번 대빡치겠다 나 줘 나 줘 나 죽고 싶긴 해 진짜 진지하게 내 말 알지 그래 와 질도 끊는거 레전드야 야 잠깐만 어 아닌데 집에 안갔어? 뭐야 왜 풀 써줘? 뭐야 귀엽네 얘 귀엽다 뭐 핑크 지을래? 미안 아 시스 다 뺏긴다 아 빨리 푸시하고 직감 아 맞아맞아 탑점에 우리 팀 또 빨리네 왜 왜 우리 팀 맨날 발릴까 아 지금 지금 우리 팀 왜 맨날 발릴까 나 5관 피바라기 나 패시브 터뜨리고 싶어 확실히 지르긴 하네 나도 터뜨리고 싶다 이거 너리야 내 말 알지 내가 불클로 애들 반각 다 해줄게 쌍놈새끼들 말만 해 일로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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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 their barrel oxf 왠다 됐다 이제 왠가 땅고리 피마 좀 지우고 올까 이거 타깃타깃타깃 피좀 깎은 다음에 먹어야겠네 이거 뭐야 저거 막아 저거 막아 뿡 뿡 뿡 나 178원에 추가적으로 나이스 킬 먹었어? 인가 킬 먹었다 아 옆으로 있는 치유가 뿡 퐈 뭐해 아 짜증난다 꿀시작이네 꿀시작이네 인정하지 나 다 깔게 닌탑 가야겠지 이거? 닌탑의 유령 무의의 각이다 어 핑크받고 돈 더 벌자 파워홀드 벗자 켄치궁 올 수 있게 켄치궁 오면 내가 궁 오니거든 나 죽여버려 천천히 나 이가 없긴 해 나 이 없으면 약하리 오예 어 개쁘이다 이거 나 타워치게 나 타워치는 중? 근데 펜치 구원 없는데 죽어? 아아 잠깐만x2 아 하지마 X3 어어어 ju어어어 예예예예 꽤 빡치네 사나이 덜타기 좀 하는데 화풀이 좀 한다 저야 킬 먹었냐? 킬 먹었나? 아 킬 먹어 오우 예아 맞아 킬 사이트 레즈 다 다른데 이거? 라인전 때가 레전드다 이거 뭔지 알지? 어 핑크 지우고 싶은데 길마다 탈로 죽었어 나 궁으로 집 끝까지 끊어줄 수 있네 깼다 집 끝까지 끊어 오픈해 궁 쓸 걸 그랬네 나 궁으로 지울게 먹어 먹어 먹었어? 어 먹었어 나 포깔 갈까? 아 미안해 나 여기 왜 샀어 그럼 그냥 나 그냥 무대 올렸어 빠빠 아 나 약간 적킬한테 돈 좀 뜯고 싶은데 잘 모르게 움직임을 다닐 말다 하냐고 안 하는게 좋아 욕먹다 켄지궁 켄지궁 뭐야 혼자인데? 멜가도 있을걸? 아 아 용이랑 교환하는거 맞냐? 피 더 좋은거 같아 나는 딜러기네 거의 나 레드 먹으래 나 레드 먹으래 나 레드 먹고 나 레드 먹고 나 레드 먹으래 나 레드 먹으래 나 레드 먹으래 탈로온다 헤헤 제가 고통받고 있어 딱 마을은 탈로온다 탈로 온다 탈로 온다 Q평 다 올려야겠다 이거 Q 한 번 칠게요 이거 고마있어 빼라 누가 물어봤는데 여기 아 펜티도 오플 받아와줘 뭐야 야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 무형 프로젝트 진짜 나 친구 도와주려다가 내가 줘 빼빼빼빼 그모가이지 아 뭐야 뒤태 뒤태은 몰랐지 한지 노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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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태은 몰랐네 뭐야? 물렸어? 아 라이즈로 나 하나 썼 나 하나 가지고 흐려치기 한 번 썼어 내 패기 좀 보여줬어 라이즈 카이사 코플 뭔 탱 가지? 죽음의 모드 갈까? 야 실드를 날둬야 해 야 실드를 날둬야지 뭐야? 도망진데? 아 대폭 없냐? 대폭 없냐? 대폭 없냐? 아이씨 왜 자꾸 핑크 죽냐? 이상하게 형님 CS 먹으려고 하는데 야 왜 안 봐줘? 카르만 어디 갔어? 야 죽어버렸네 야 잠깐만 잠만 아 나 카르만 있는 줄 알고 룸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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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룸 룸바 룸 룸바 룸 은 을 룸바 이 녀석이긴 했어 이게 누구야? 라이즈? 슈킹? 아니 치완 아카데미인데? 몰라 바로은 일단 아칼리 남았긴 해 아 이거 뺏겨왔어 뭐 그냥 야 이 미즈 가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드 오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뭐야 라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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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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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푸시 차이징 와 미드 오면 끝낼 수 있나? 이제는 클리어 왔고 사이드 챔 미러 이제는 클리어 왔고 사이드 챔 미러 이리로 가자 이리로 가야겠다 빠른 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 갈래? 다중암 한가지 이거 우리 타워 깰 수 밖에 없긴해 카르마 실드 받으면서 얘네 야 주변의 무도 2백이긴 한데 스테라 안가? 중부다 미드 혼자 클리어 하고잇노 야무지지 아 이게 안맞네 끌었는데 스테어 아 아 아 아 아 아 모베모베모베모베 나가앉아 으어아아 아 고기했다 긴 우리 팀 이렇게 다 죽어요 아 미친 게 세네 생각보다 태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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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즈 있어가지고 와 까비 야무졌는데 다음번에 펜치하면 끝나겠다 다음번에 펜치하면 끝나겠다 펜치 왜이렇게 잘 커 6킬 파 데 누웠어 흥분하지 말래 흥분했어요 결이 뭐했지 플래쉬로 들어가버려 아칼리가 흥분한거 같네 아칼리 아칼리 뭐야 이거 아 아 이거 그냥 앞으로 가 앞에 때려 앞에 때려 본택 때려 달릴 바는 아 이거 드브라트 주지 끝내는거 유지하지 안 끝내면 텁하다 이거 드나들어 드나들어 아 미안해 안 끌어주면 이거 땅냐 아 끝내야 이거 아 안가자 이거 한번 봐줘야돼 이거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아 아 뭐야 감사합니다 항상 항상 항상은 모르게 바로는 애매한데 아 뭐 4절 뭔데 난 가고싶었어 나 죽는거 올라온줄 알았어 아니 거기 왜있네 아니 나 너무 가고싶었어 왜 안와 너무 가고싶었어 사실 빼면 무조건 이기는거긴 해 내가 객기 부리고 싶었어 객기 아 나 가인 떴다 나 두백 야무시게 벌었어 진짜 얼마 나보다 많이 벌어 니들 푹스 안죽어 치자 아 어hhh어하아이 오마이 오마이 아이핳아아 야핰핳핳 겁나 아파 이거 뭐야 이거 나한다 이거 골로떼 이거 야 나 나 정신이 다르가야 되겠지 약간 질병같아 와야되나? 아이아아 나 망령에다 헬프식 좀 해볼게 랭가 랭가 아 이거 너무 무서워 디텔 투표 다 하긴 했거든 라인 기다리면 되긴 해 나 타인인데 하하하하 더 많은 막아드리고 하하하 이를 끌어드려요 정답해 왜 뭐야 이거 물이 있어 하네 좀 힘들게 얘기하네 던져가지고 재밌다 데코 먹는 의자 가지 마기제 데코 먹는 의자 가지 아 나이스 밥 먹자 밥 먹고 올까 카페 먹자 결랄 저렴하게 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